파월의 말이 안 통하는 금리. 우리의 선택은? 파월 회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다 커버해줄게. 물가 그 정도 아니야. 여러분이 우려하는 그 정도 아니야. 2023년까지 우리 안 올릴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말은 하는데 심령로 국채금리가 계속 오른다 이거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1.7%를 돌파하면서 나스닥이 3% 빠졌다. 1.7% 넘었죠? 1.7이라는 숫자가 좀 낯섭니다. 최근까지 1.6까지 올라왔을 때도 좀 많이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1.7?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국채금리 제급 등의 뉴욕 증시 주요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다오 0.46, S&P 1.48, 나스닥 3.0이 내렸다. 테슬라, 애플 하락했고 쿠팡은 오히려 올랐네요. 이것도 흥미롭네요. 아무튼 나스닥을 중심으로 이렇게 3% 하락했다는 게 가장 포커스가 맞춰지고요. 근데 이게 사실 하루 전만 해도 FOMC 결과에 강세를 보였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FOMC가 오히려 시장을 안도시켜줘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제 얼굴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월 의장도 테이퍼링을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긴축 논란에 재차 선을 그었다. 이때 파월 의장이 시장을 막 안심시키려고 했거든요. 전망치가 아닌 실제 지표를 보고 싶다. 전망에 근거해서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바이 파월. 근데 그런 걱정보다 우리는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테니까 결국 금리는 우리가 결정해. 여러분 나를 믿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표로 확인할 때까지는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된다는 건데 이때 얘기했던 거를 SK증권에서 분석한 자료. 일단 경제성장 전망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디셈버 프로젝션이니까 지난 12월 달에 예상했던 게 4.2% 상승이었는데 오 뭐야 6.5% 올해 경제성장을 할 것이다. 2022년도 3.2%가 아니라 3.3% 오를 것이다. 인플레이션도 1.8에서 2.4, 1.8에서 2.2 대폭 상향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건 일시적 현상이야. 걱정하지 마. 이거 보면 좀 이상하단 말이죠. 아니 오르긴 오를 거야. 오히려 경제성장도 더 잘할 거고 인플레도 더 있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장기금리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지만 점도표가 유지되면서 우려를 자극하지 않았다. 아니 점도표가 뭐길래. 자 점도표. 여러분들 요겁니다. 그 다 같이 모이잖아요. FMC. 자 연준 위원들. 아니 연은 총재들. 자 연준 의장 아래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우리 얘기를 나눠봅시다. 이걸 거의 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는 금리를 찍어봐라. 점으로 찍어봐라 해가지고 점도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숫자가 한 17명 정도 되는데 17명이 다 각자 찍은 거예요. 작년 12월에는 2020년에 제로금리 유지해야 된다. 17명 동의했고요. 2021년에도 유지해야 된다 동의했는데 2022년에는 한 0.25%는 올려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한 명이 찍은 겁니다. 2023년도부터는 한 3명은 0.25 그 다음에 0.5가 뭐 그 한 명 그 다음에 1% 이상이 한 명 이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게 3개월이 지난 이번 3월 FMC에서 결과가 어 2022년도에 요거랑 비교를 해야죠. 요거랑 비교했을 때 한 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0.5 이상도 한 명으로 더 늘었어요. 그리고 또 2023년도에는 원래 1% 이상이 한 명이었는데 2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리 올려야 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금 더 늘었어요. 3, 4, 5, 4 한 명이 더 늘었네요. 그리고 특히 여기 아래쪽에 3명이 있었던 게 여기로 3명으로 옮겨갔죠. 그러니까 연준위원들 입장에서도 약간 경기가 생각보다 좀 빨리 상승하고 있다. 빨리 좋아지고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빨리 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는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안도감을 주는 거냐라고 보면 여기서 평균 금리의 중간값은 결국 올해부터 2023년까지 0.1%로 동일했다 이거예요. 소수의 의견만 좀 나왔을 뿐이지 결국 다수의 위원들이 이 기간 동안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올랐어요. 전 기준금리를 올리는 나라가 있는 줄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금리를 2%에서 2.75%로 물가 상승 압력이 6년 만에 상승을 시켰고요. 이 터키 중앙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뭐야 이거 19%? 깜짝 놀랐어요. 기준금리 19%인 나라가 있구나. 라고 깜짝 놀랐는데 일주일 래퍼 금리를 17에서 19%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랑 좀 다르겠죠. 일주일 래퍼 금리라고 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또 금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BOJ에서도 10년물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0.25%로 확대할 것 원래 기존에 금리 10년물 일본 금리가 올라가는 걸 0.2%까지 용인하겠다라고 봤는데 0.25%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일본에서도 약간 긴축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연준에서는 오케이 괜찮아 점도표도 괜찮아 라고 했다고 하는데 뭐 브라질 터키 일본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헷갈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 얘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리포트를 엄청나게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리포트 엄청 긁어왔습니다. 자 키움증권 리포트 긴축 우려를 낮춘 3월 FOMC 2023년 동결 전망을 유지했다. 사실 불확실성은 잔존한다. 결국 연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2023년까지 동결이라는 연준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작년 12월에 비해서 내년과 내년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위원들이 늘어났다는 점은 내부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점도표를 찍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위원들의 인식 변화도 조금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긴장하고 지켜봐야 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사실 조기 긴축이 연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지만 2분기에는 인플레이션 과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2분기까지 이렇게 확인 과정이 뒤따른다면 국채금리의 상승과 달러는 97만의 초반의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 과정과 달러원 환율의 1100원 초중반 등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가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조기 긴축 가능성도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연준이 계속 나서주면서 환율 같은 경우에 1100원 초중반의 등락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약간은 알고는 있되 주의는 하되 그래도 너무 걱정하진 말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대신 증권에서 이변은 없었던 3월 FOMC 증시 방향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이경민 팀장의 의견인데요. 시장의 포커스를 완전 고용과 성장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고용 쪽으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와 기업이익 성장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오르는 거는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익이 성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2분기 이후에 글로벌 증시의 상승 추세는 오히려 견고해지고 탄력이 더 강해질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분기 전까지 2분기까지는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더 탄력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봤고 인플레이션 경계감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코스피도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성장주도 업종 중심으로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한다. 상당히 간결하게 결론이 나옵니다. 대신 증권에서는 그리고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연준의 입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일주일 동안이 중요하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국채 10년 물금리가 어떻게 반영해 나갈지에 따라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텐데 1.5에서 1.6을 유지한다면 최적의 컨디션 S&P 500은 4천선에 갈 것이다. 1.7에서 1.8까지 올라간다면 부담감으로 박스권 등락이 진행될 것이다. 만약에 1.9 이상 가면 그때부터는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다. 일주일 안에 1.9 이상 가면 하락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박스권 등락을 하거나 다시 한 번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KB에서는 BOJ의 긴축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방향이 바뀌려면 결국 연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전망을 유지한다. 아, 그래도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개입은 아마도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살짝은 좀 우려가 섞인 그런 분석이었고요. 흥국증권에서도 금리 상승 길게 바라보자라는 리포트를 통해서 현재 금리 상승 속도 및 폭은 과거 평균치를 아직까지 하회한다. 결국 이익이 좋아질 때 금리 상승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속도가 뭐 좀 문제가 될 뿐이지 완만한 상승세, 기업이익 성장과 더불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주식시장도 이에 적응하면서 동반 상승할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도 좀 긍정적으로 봤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2월 24일에 나왔던 KTB 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 금리 1.75% 도달을 전망하는 이유. 어우, 뭐야. 여기까지 왔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이것도 봐야 되겠다 해서 이걸 살펴봤는데 근데 보시면 이거 연말까지예요. 연말까지 1.75%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어우, 이거 너무 빠른가? 그러면 또 반대로 너무 속도가 빠른 거 아닌가 걱정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1분기 중에 1.5% 안착 가능할 것이다. 사실 안착이라는 단어가 1.5%를 찍을 것이다 랑은 다르거든요. 1.5%, 6%, 7%, 4%, 3% 이 안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1분기가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1.7% 이상으로 막 1.99% 이렇게 크게 튀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예상하는 수준 안에서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1.5%를 상회하는 구간에서는 상승 속도가 또 완만할 것이다. 1.6%, 1.7% 가기는 갔지만 그래도 이 속도가 막 엄청나게 막 불붙듯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금리가 1.5%에서 1.75%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사실 뭐 팬데믹 이전보다 좋아졌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연준은 1년 동안의 긴 시간을 갖고 정책 효과를 점검할 전망이다. 테이퍼링은 2022년 하반기 정도,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실현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박명석의 한마디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 오늘 어려운 용어였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대세를 역행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도 금리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냥 금리는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기는 올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의 해답은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할 때는 결국 실적 미만 잡입니다. 헷갈릴 때는 이제 실적. 거기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밸류 정도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라도 밸류가 지금 너무 높으면 그만큼 조정 시기에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잖아요. 나스닥은 3% 빠지는데 다우지수는 0.몇 퍼센트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나스닥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낙폭을 더 크게 가져간 거고 결국 그거는 밸류에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데 밸류가 좀 높지 않은 종목 그런 종목들을 이제 찾는 게 당분간에 어떤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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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